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네요 여기 곧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엄청나게 큰 알플입니다 알플의 크기가 결과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새끼들이 하나, 둘, 세 마리가 태어났어요 이쪽으로 와보면 하나, 둘, 세 마리 지금 보이는 것은 여섯 마리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여섯 마리입니다 여기나 어디 있었나 와보면 여기 일곱 마리네요 여기 있고 일곱 마리 총 일곱 마리인데 한 열 마리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곱 마리가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한 마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태어난 새끼들이 풀타입에서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알플은 이렇게 크게 안나오는데 워낙 종어가 크다보니까 새끼들이 크게 나왔죠 얘는 아주 그냥 뭐 한 크기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새끼가 한번 손에 던져보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누군가가